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훈입니다.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김동룡씨의 답장이라는 노래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연락을 하면서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 답장을 까먹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정이 있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리고 그런 답장이 빨리빨리 보낼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많아서 늦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이러한 답장의 느낌 중에서 김동룡씨의 답장이라는 노래는 어떠한 상황을 담은 것인지 함께 배워보면서 김동룡씨 특유의 창법과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살펴볼까요? 자 처음에 보시면은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 자 이 구간이 나오죠?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거는 너무 늦어버려서 려소 그죠 려소 려자를 끌어올려주는 거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 미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짝 끌어올려줍니다. 미안 자 이렇게 안 올려주면 이런 느낌으로 변하죠.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 자 이 느낌인데 하나씩 올려주면은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 자 이 느낌 되죠. 자 그 뒤에 날다시피 좀 많이 자 여기도 좀 다음에 많이 할 때 마찬가지로 끌어올려줍니다. 날다시피 좀 많이 그 다음에 느려 서 자 여기를 처리할 건데 느려서 늦자는 끌어올려줍니다. 느 그 다음에 려 여기는 바이브레션만 해주고 멈춰준 상태에서 서 이렇게 됩니다. 만약에 이어서 부르면 느려 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이게 아니라 느려 서 이렇게 되는 거죠. 날다시피 좀 많이 느려 서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나 읽어도 몇 번이나 읽어도 몇 번이나 읽어도 거 거자 마찬가지로 거 가볍게 올려주죠. 몇 번이나 읽어도 도자는 바이브레션 몇 번이나 읽어도 그 뒤에 난 믿어지지 않았나 여기도 믿어지지 않았나 여기를 올려줍니다. 믿어지지 않았나 안았나 보아 자 그 다음에 이 보아자를 좀 특이하게 하셔야 되는데 안았나 보아 이렇게 육성으로 그냥 보아 밀어주는 게 아니라 비성을 사용해서 보아 라는 소리의 느낌 발성을 보아 이렇게 바꿔서 보아 이렇게 되는 거죠. 난 믿어지지 않았나 보아 보아 이렇게 비성으로 가볍고 던지듯이 그 뒤에 답을 할 자 여기 답자를 하는데 평소보다 답자란 글자를 좀 길게 처리를 해줍니다. 답을 할 수 없던 질문들 문들 문들 문자 한 번 살짝 올려주고 답을 할 수 없던 질문들 자 그 다음에 다음날 다짜가 부드럽고 호흡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. 다음날에 많이 웃겨줘 자 그 다음에 저짜를 하는데 많이 웃겨줘 저 던지듯이 저 저 그 다음에 바이베션도 빵빵빵빵빵 한 4개 정도 넣어서 많이 웃겨줘 야지 지 자 바이베션 또 넣어주고 난 그랬어 자 난 일단 난자는 끌어올려주고 그랬어 김덕류씨 특유의 복부 바이베션을 빠르고 진폭이 크게 쎄 쎄 쎄 난 그랬어 자 이렇게 철일도 해주시면 됩니다. 자 한 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?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자 여기도 지금 생각해 보면 보자 올려주시고 그때 그 올려주고 때는 바이베션 때 넌 안간힘을 쓰고 자 쓰고 여기를 할텐데 일단 고자는 끌어올려주죠.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 시간 뒤에 오는 글자를 한 묶음처럼 바로 연결해서 불러줍니다. 안간힘을 쓰고 고 고 이런 느낌으로 안간힘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썻 썻 짜는 올려주고 썻 는 썻 는 썻 는 는 는 는 바이브레이션 썻 는 데 자 근데 여기서 는 데 라는 사이에 데 앞에 은 이라는 예령음을 붙여줍니다. 그래서 는 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는 은데 그냥 는 데 이게 아니라 는 데 이런 느낌이죠. 넌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널 알아주지 못하고 타고 다 짜는 글어올려주시고 더 실없이 굴던 내 모습 내 모습 넷자 끌어올려주시고 모습 습자도 끌어올려주십니다. 널 알아주지 못하고 더 실없이 굴던 내 모습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자 여기를 이제 처리할 건데 얼마나 바보 같아 다음에 슬 일단 슬자를 느린 합부터 슬 슬 이렇게 천천히 위에서부터 내려주시고 슬 까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려주시는데 슬 까 자 여기서 복부 밟수는 배에다 더 힘을 주고 김동류씨 투구에 까 까 까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다가 착 잘라줍니다.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까 까 까 까 하고 힘을 주면서 착 잘라줍니다.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까 까 까 이렇게 잘라주고 그 뒤에 넘어가 볼까요 내일 맛있는거 자 맛자라 할 때 악센트를 딱 줍니다. 맛있는거 먹자고 자 이렇게 할텐데 자 자 자자도 먹자 끌어 올려주시고 고 고 그렇죠 김동류씨 특유의 빠르고 진폭이 큰 바이브레이션을 고 하다가 끝을 폴링 오 고 하고 훅 떨어뜨려주죠. 내일 맛있는거 먹자고 이렇게 해주고 혹 혹 영아라 홍영아라 홍영아 자 혹자가 약간 뒤집히듯이 혹영 혹영아 이거를 빨리 해서 홍영아라도 볼까말 하던 내가 자 이렇게 가는거죠. 홍영 홍 홍 홍영아라도 볼까말 말 말 일단 끌어 올려주시면서 바이브레이션 말 하던 내 다음에 자 바이브레이션을 이제 넣어줄거에요. 길게 내가 자 이렇게 넣어줄건데 몇초를 넣느냐 4초를 넣고 여러분들이 4박자를 넣고 점 4.5박자가 될 때쯤에 페이드아웃처럼 사라질거에요. 자 해보겠습니다. 말하던 내가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더 말하던 내가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. 말하던 내가 자 이렇게 할건데 여러분들이 하실때 그냥 일반 바이브레이션처럼 말하던 내가 이런식으로 천천히 하는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말하던 내가 거 거 이렇게 점점 빠르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연습을 해줍니다. 자 4박자를 하고 4박자가 지난 시점에서 사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되요. 말하던 내가 이렇게 자 이제 사비가 나옵니다. 이제 사비를 한번 가볼까요. 나 그대로 자 여길 갈텐데 나 자를 일단은 나 이렇게 치면 재미가 없죠. 일단 끌어올리면서 나 나 나 끌어올리기만 하는게 아니라 끝부분을 폴링을 시켜서 다이빙을 시켜줍니다. 나 나 나 나 나 나 이걸 빨리 해서 나 나 그때로 로 로 자는 진폭이 큰 빠른 바이브레이션 그때로 그때로 다시 다시 돌아가 다 다 다 자도 끌어올려주시고 나 그때로 다시 다시 돌아가 니 옆에 선 다면 선 다면도 선 다면 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하고 자 하자는 평소보다 호흡을 많이 넣어서 허성 을 쓰는거죠. 하고 이런 발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 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말 말 자도 끌어올려주시고 너무나 많지만 많지 지 지 자도 올려주시고 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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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냥을 하실 때 그 끌어올린 상태에서 냥 자를 붙여서 내려올건데 그냥 이런 발음이 아니라 그냥 그냥 느낌이 다르죠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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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턴을 빠르게 냥 이걸 빨리 발음해주는거죠. 그래서 느낌은 그냥 그냥 먼저 널 이렇게 되는거죠. 그냥 먼저 널 여기 먼저 널도 먼저 널 저 널 저 자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널 자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. 한묶음처럼 그냥 먼저 널 이렇게 되게 꼬가 나 꼬가 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꼬가 꼬가 이렇게 되는거죠. 꼬가 나 보면 꼬가 나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. 꼬가 나 보면 안될까 자 안 자를 조금 호흡을 많이 넣어서 허성을 씁니다. 한 이렇게 안될까 자 그 다음에 잠시만 이라도 자 잠시만 이라도 나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한 글자씩 잠시만 이라도 그냥 직선으로 이라도 그 다음에 도자에만 Vibration 이렇게 된거죠. 잠시만 이라도 나 나 아까 나처럼 나 끌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끝을 Falling 훅 떨어뜨려줍니다. 나 그때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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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짜도 끌어올려주시고 그때보다 그때보다 는 는 는 자 는 자를 하는데 Vibration 일단 주는거는 기본이고 끝부분에 있죠. 는 는 이렇게 끝을 약간 뒤집어 줍니다. 천천히 들어볼까요? 그때보다 는 이렇게 는 는 이걸 빨리 해서 그때보다 는 잘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 여기 까 도 하는데 Vibration을 빠르고 크게 주다가 중간에 탁 잘라줍니다. 잘할 수 있을까 까 이렇게 까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럴듯 뭔가도 먼 한번 끌어올려주죠. 뭔가 그럴듯 탄 자 탄자를 타는데 그냥 배힘으로 뭔가 그럴듯 탄 이렇게 강하게 지르는게 아니라 그럴듯 탄 탄 살짝 탄 이렇게 뒤집는 기법을 조금 자연스럽게 짧게 넣어줍니다. 뭔가 그럴듯 한 마음은 그럴듯 한 말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탄 말을 하고 고 고 고자 있죠. 고자를 할텐데 하 다음에 끌어올리면서 고 고 고 발음 발성을 고 앞으로 지는게 아니라 위로 들어 올려서 하고 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. 말을 하고 싶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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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죠. 자 그 다음에 나무래도 내일 일 일 일 일자도 끌어 올려주고 쓸까 봐 다시 발성이 풀리면서 호흡이 들어오죠. 허성을 써서 쓸 다음에 까 바 부드럽게 하고 다시 숨을 아주 들리게 크게 하면서 또 미룰래 이렇게 처리해줍니다. 또 미룰래 또랑 미는 약간 연결된 한묶음처럼 또 미룰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. 자 이렇게 김동률씨의 답장을 배워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김동률씨 특유의 복부 배션을 하는데 크고 빠르게 하다가 중간에 뭐 끊는 기법 이렇게 착 잘라주는 느낌을 잘 살려주면은 감정과 더불어서 이걸 잘 믹스시켜주면 좋은 김동률씨의 답장을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. 자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